아 아 아 아 아 아 넘지 말라 아 아 아 아 김병장님 기분 푸십쇼 여자친구한테 택배가 왔습니다 아 이거 또 발렌타인데이라고 여자친구가 초콜렛을 보냈네 초콜렛을 초콜렛을 저거 저거이 다 시뻘건 거짓불입니다 아니 어떤 올뻔진 애미나이가 저 비싼 초콜렛을 선물로 보냅니까 내려가서 초콜렛이 맞는지 확인하고 오가시오 개수작 부리지 말라오 아니 카카오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만 닥치라오 저게 무슨 초콜렛이네 이게 초콜렛이지 아이고 양동무의 배떼기에서 혁명의 달달함이 느껴집니다 내려 이거 한 조각만 주시라요 장동무 알랑방구로 내 맘에 불바다를 만드는구만 내려구조 진심입니다 아 지겨워 지겨워 불바다 그 소리 안했으면 내게 주려고 했는데 이거 너네 안줘 야 유엔 예썰 너 이런 초콜렛 받아봤냐 못 받았어 이런건 말이야 나같이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은 받을 수 있는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개드립썰 개드립썰 옆에 딱 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수정이 제게 주십시오 평생 눈물 안 흘리게 하겠습니다 수정이 사랑합니다 탁 넘어오는거지 아버님이 그래가지고 그 아바이 동무가 넘어오네 아바이 동무? 우리는 딱 당당하게 한마디만 하면 된다오 우리 아버지 당간부라오 웃기고 있네 너네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결혼 못해 그나저나 신병 지난주에 무한도전 봤냐? 예 아 잭블랙 나온거 너무 재밌지 않냐? 아 진짜 재밌어 막 입에다 한번 아니 근데 얘네가 무한도전 이런거 알겠냐? 우리는 무한도전 척하면 척인데 그치? 무한도전 도전 이러면 어떻게 알아? 최근거 한번 해볼까 최신거? 보니하니 요고이 저고이 궁금하네 동무들 오늘도 보니하니 보니하니 반위동무 보고싶다오 돌려돌려 배시판 얘네가 어떻게 알아? 맨날 그 모습이니까 우리 하는 얘기 들었나봐 야 그나저나 근데 너희는 쉬는 날도 없어 비번 없어? 혁명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한 우리에게 휴식일은 없어 진짜 신기하네 얘네 지난주에도 플러그 모습들이 말이야 나는 오늘도 여기 니 설주 몰랐다 니 설주? 그 이름 안부로 말하지 말라오 니 설주 말하지 말라오 니 설주 말하지 말라오 아기도 하네 그게 아니라 너 여기 설주 몰랐다오 다치다오 아이 됐어 됐어 아이 하여튼 걱정은 많아가지고 정은? 좋고싶자 걱정이 많다고 걱정이 조용 alcool وب 우